네 요즘에 바깥 행사들이 늘면서 안전 문제 걱정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김포시 5개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는데요. 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대표 발의 의원을 직접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오강현 김포시의회 부의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부의장님 우선 해당 조례가 필요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실까요? 네 지난해 발생한 12구 이태훈 참사와 같은 사고를 자전에 예방하고 김포시 또는 시가 출자 출연한 기관이 주최주간 후원하는 행사뿐만 아니라 주최주간하는 자가 없이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공연법은 관람객 1,000명 이상의 공연 및 행사에 적용됨에 따라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공연 및 행사에 관한 안전관리를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네 조례안에는 어떤 내용들 담겨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조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조례를 통해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도 같이 함께 말씀드리면 해당 조례의 목적 및 정의는 제1조 및 제2조에서 적용 범위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은 제3조와 제4조에서 적시를 했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신고 의무는 제6조에서 안전점검이 중요한데요. 이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지원 요청은 제7조와 8조에 적시를 해놓았습니다. 재난 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은 제9조 응급의료 매우 중요한데요. 이런 지원 요청 및 주최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와 11조에 적시를 해놓았습니다. 본 조례는 4월 21일 의결 제정되어 이후 20일이 지난 5월 11일부터 공포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네, 바깥 행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조례가 생긴 뒤에 꼭 지켜야 할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의할 사항들 알려주실까요? 네, 먼저 단체장이 시장인 책무를 통해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안전관리계획을 꼭 수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했고요. 그리고 안전점검을 반드시 하고 이후에 안전관리위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위원을 배치하는 경우 반드시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하도록 하여 5개 행사 시에 시민들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고 혹시 발생되더라도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통해 5개 행사 참여자들은 참여자들끼리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배치된 안전위원회 지시에 협조하여 안전사고 없이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광현 김포시의회 부의장이었습니다.